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관지염이 심해가지고 내일 푸시카르로 출발할건데 하루종일 누워서 요양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텐데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기침과 가래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오늘 쉬는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 걸었습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인사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약 3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푸시카르로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